안녕하십니까 이성몰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마감이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타 그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에 대한 수급 공백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여건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거래량을 좀 붙여가지고 지수가 빠지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대형주를 팔았다는 겁니다. 지수에 대해서 지금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상당히 약했다. 지금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신 코스피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붙이는 반면에 1031포인트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여러 번에 대한 지지를 받던 저항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 오늘 외국인들이 유입됐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일부 소화는 이루어졌고 이 자리를 중심으로 상승과 일부 조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 소화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이 9월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이 드러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대신 단기적으로 상당한 V자 반응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지수에 대한 상승보다는 횡보 및 조정을 보이면서 옆으로 조금 기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좀 봤던 것이 결국에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또는 건설사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대선은 특히 이런 부동산에 대한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 불만이신 분들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고 또 야당은 그것을 이용을 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봬야 돼요. 우리가 2007년도에도 이런 부동산에 대한 화두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설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설주들에 대한 반능세가 좀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지방 소형사들 지금 KCC 건설이라든지 또는 화성산업 같은 기업들도 괜찮았고 GS건설 이런 대형사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추세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인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상당한 힘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부동산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발목을 잡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KH바텍이나 또는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세깅하이테크라든지 또는 오늘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또다시 반대를 붙였어요. 그리고 PCB 관련 마찬가지였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번 이익신을 해줘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일전에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봉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특히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공장들과 그리고 소비자 가전, 가전되는 제품들에 대한 부품 공장들이 상당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요수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포커스가 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정신에는 종목군들이 이번에는 별개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일종의 다이버전스라고 보고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어? 좋으니까 내일도 또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번 끊어내면서 또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또는 PCB 관련된 기업들 코리아 서키트나 DAP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바닷건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 교차 매매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위메이드도 강한 상승을 보면 오늘 상관계를 갔어요. 위메이드가 미르포에 대한 흥행 가능성 언론에서는 계속 미르포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의 라이언하트 그 이번에 이제 오딘 바를날 만들었던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분에 대한 매각을 했을 때 이 투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 기대감이 일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위멕스라는 부분의 가상화폐도 상당한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메이드가 상승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낭비 투자 해수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위메이드도 저는 지주사와 사업회사 가능성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NC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NC소프트가 지금부터 이제 반발 심리로 인해서 일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넘어온다는 게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파이가 커진 것은 아니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이 파이가 지금은 오딘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이 NC소프트가 위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상환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환가 같은 종목은 일절가를 상향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놓칠 수 있는 요소의 한계가 이 메타버스 ETF가 이제 다음 달 9월 달에 첫 선을 보입니다. 4종이 출시가 되는데 이런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테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상품이 출시되는 거니까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순환매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된다. 어차피 9월 달 같은 경우는 개별주 양상이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뒤에 수익률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수익률이 제가 지금 요번 달에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7월 달, 8월 달 지금 두 달이죠. 두 달이 지난 동안 27% 정도 수익이 났고 저희가 여기에 이 수익은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회원들께 추천해드리는 종목만을 사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뜻깊습니다. 뜻깊고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런 똑같은 매매를 할 때 매집되어 있는 차트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8월 달인데 또 9월 달까지도 1등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수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 주는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등이었고 이번 주는 또 1등을 기록했고 또 지금 두 달간 또 때마침 1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거 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운이 좋았던 거고요. 이런 좋은 운대를 9월 달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이렇게 마감하고 또 내일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